안녕하세요 휴대폰 거치대는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은 SP 커렉터 LNG 공구 하나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아이폰 시리즈 이며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핸들에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지금 조립 중입니다 그리고 진동을 방지해주는 안티 바이브레이션 모듈까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핸들에 기본 거치를 해놨고요 휴대폰 진동을 잡아주는 안티 바이브레이션 모듈 이 제품인데요 이것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하는 공구는 동봉되어 있는 LNG 공구로 하셔도 충분하며 정비샵 같은 경우는 LNG 정비할 수 있는 공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해서 장착을 하도록 합니다 안티 바이브레이션 모듈은 휴대폰으로 전달해오는 바이크 진동을 최소화해주는 제품이며 신제품으로 나온 개선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선품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진동을 더 잘 잡아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선품은 휴대폰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